매일 아침 오늘 너는 어제보단 괜찮냐고 그럼 그 애는 또 대답한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럼 나는 또 희미하게 두 손으로 입꼬리를 잡아당긴다 모두가 다 괜찮아 보여 모두가 다 즐거워 보여 내 소리 없는 폭포의 목적지는 하나뿐인데 내 매일을 짓누르는 정답은 하나뿐인데 나를 구해줘요 아니 내버려둬요 아니 구해줘요 아니 내버려둬요 손을 뻗으면 돌아오는 건 질문들 뿐 내겐 물어봐줘 아님 물어보지마 아님 물어봐줘 아님 물어보지마 언젠가는 괜찮아질까 아님 언제까지나 함께일까 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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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님 그럼 나는 또 희미하게 두 손으로 입꼬리를 잡아당긴다 잡아당긴다